부처님이 무하를 주장할 때 모든 경전을 다 뒤져보세요. 언제 무하를 주장하시나? 오온에 대해서만 무하라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끝없이 드려도 또 끝없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무하를 얘기할 때 오온 빼고 무하를 얘기한 적이 있나? 제법, 무하 그래요. 제법이라는 건 오온을 말해요. 만법. 여러분 만법이라고 해도 천만 가지 법이 우주에 있는 것 같지만요. 오온밖에 없습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마음에서 살아서 경험하시는 모든 것 중에 생각 빼고 감정 빼고 오감 빼면 뭐가 남죠? 참나밖에 안 남아요. 열반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식도 미세한 생각입니다. 생각 다 빼고 감정 다 빼고 오감 빼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텅 빈 자리가 아트만이고 참나로서 아트만이고 불교에서는 똑같은 이 자리를 지금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 보니까 이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승불교에서도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을 공격해요. 남의 거니까. 그러지만 자기들도 결국 나아 들고 와서 나라는 게 열반이다, 열애장이다 그래요. 이게 열반경에 보면 대승 열반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열애장이고 불성이다. 왜 나라는 걸 다시 받아들일까요? 나. 이때는 개체성의 내가 아니에요. 개체성의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체성을 부정하고 갈망 욕망을 없앰으로써 해탈 열반에 이른다 하는 사상과 참나를 알아차리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좀 다르죠. 그런데 똑같아요. 같은 자리예요. 지금 이 얘기는 열반을, 개체성을 부정하고 열반 안에만 들어가겠다는 사상과 늘 열반을 이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사상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참나가 열반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거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참나를 이해 못 하셨거나 아니면 남의 말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힌두교 우파니샤드만 한번 보셔도 우파니샤드를요. 이게 어느 글이다 가리고 선호록 사이에 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 절대 구분 못 합니다. 왜? 선호록이랑 똑같기 때문에. 선호록은 모두 주인공. 그럼 주인공이 누군데요? 똑같아요. 나. 주인공. 왜 열반을 나라고 할까를 의심하셔야지 여러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열반을 나라고 부르는지 그 답을 찾아내셔야 될 일이지. 열반에다 나를 붙이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돼요. 그때의 나는 개체성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개체성이 아닌 나를 찾아내라는 게 화두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이 뭣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영혼의 본질. 이건 뭐냐? 그게 열반이에요. 번뇌가 없다는 측면에서 열반이에요. 이게 번뇌 없다는 뜻이거든요. 번뇌가 없으니까 열반이고 그런데 의식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모든 의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온은 없기 때문에 이 오온은 이 자리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라는 게 나라고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오온이라는 게 나라고 할 게 없다 하고 내려놓으시면 이 말은 뭐죠?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감정 오감을 빼시면 뭐가 남아요? 열반이요. 참나요. 열반도 의식입니다. 열반이 의식이 아니면 여러분은 체험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본래 열반이 아니면 체험하실 수도 없고 열반을 여러분이 열반 안에 들어앉을 수도 없어요. 개체성을 소멸시키고 열반에 이른다는데 그러면 개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열반만 있다는 얘기인데 열반은요. 의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때 나는 개체성의 내가 아니에요. 그 의식을 말하는 거지. 의식이 존재하니까. 불경 다 뒤져보세요. 열반 얘기할 때 부처님 항상 어떤 그래서 그 초기 불교 공부하신 분들도 직접 열반 체험하신 분들은 열반을 설명할 때 남방선사들도 열반은 마음의 상태라고 해요. 즉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개념으로 열반을 공부한 분들이 이제 함정에 빠집니다. 열반은 참나랑 다르죠. 이름이 다르니까. 열반. 참나. 이 이름에 속으실 거면 더 할 말이 없고 열반이 열반이 참나니 아니냐고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생각감정 오감만 내려놓고 존재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분별이 없죠. 그 의식 상태가 열반이고 참나. 주인공이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우주지. 우주의 의식의 근원을 만난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몸으로 돌아오고 오온이 작동하면 여러분이지만 오온 이전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주예요. 우주. 그러면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참나니 공이니 순수의식이니 초의식이니 부르는데 이 오온을 넘어선 납니다. 이 오온을 넘어선 납니다. 이 오온을 넘어선 납니다. 이 오온을 넘어선 납니다. 이 오온을 넘어선 납니다.